콩판을 왼쪽으로 가볼까? 야라 다들 어서오시고 멤버십에 가입해서 춤신이 되는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거 멤버십 이름 조만간 바꿔놔야 충신으로 제이온님도 어서오시구요 이게 뜬다고? 아니 뭐지 이거? 아이씨 오이 좀 빨리 왔네요 아이씨 아이씨 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읖 아..뭐야 아니 거기서 해치를 맞췄어? 말이 되는 샷발인가 이게 지금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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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아..뭐야 치킨이 많이 났는데? 음 2호공 뭐야 센스 좋아 2호공 새끼 기합 5-7만 잡으면 되겠네 상대 아까 체코 주군의 증진은 아닌데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뽀록샷 실비 어디있냐 저거 아 저거 구석에 있네 박수원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중형들이 이거 스팜만 해주면 재미 보거든요 네 안맞구요 네 좋습니다 자아 아이고 2호공 죽는대죠 그럼 어 사나? 사났네요 사났네요 등장 아 어흥 와 저거 차를 안빼고 있었어? 아씨 이거 일반탄이라 탄속이 조금 느렸죠 각인데 아직 안빼는 애들이 있었니 스팟 좀 해주소 아저씨들 스팟 좀 해줘 T30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중형들이 그냥 한번 훑으면 되는데 이거 됐다 저거 뜨면 잡는다고 스팟 중형이 살짝만 무리하면 보이는 자리에요 석탄 복귀 유저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도 뭐 할거냐면 엄호사격을 해줄겁니다 멈추지 말고 가 임마 멈추면 어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 임마 멈추 못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 임마 멈추 못해 거기서 여기가 옆에 있었네 여기가 옆에 있었네 여기가 옆에 있었네 와 여기 끝에 있던거야 염호사격 해주고 나가 나가 갑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원래 한명이 전진하고 한명이 어모하고 이게 원래 가장 좋은 포지션이구요 안걸리고 갈수 있겠나 이거 갈수 있었네 고고 하나 하나 아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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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시차조정... 이건 뺄게요. 그냥... 음... 이제 시속 4키로가 깎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에이밍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시속 4키로를 까더라도... 어차피 터버로 5키로가 늘어나니까... 그죠? 큰 상관없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경량 플랫폼 달아가지고... 기동에 힘 좀 더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조준시간 2.3초에... 명중률 0.31이 되는 거죠. 아까 요 개량을 하면은... 조준시간이 0... 2.42초가 되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두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안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개인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2킵 맞추기도 나름 편한 편에 속하고... VZ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쉬운데... 이제... 플레이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포탄인데... 일반탄 관통은... 260으로 훌륭하죠? 그죠? 철갑탄 관통력이... 260이면은... 일반탄으로서는 훌륭한데... 문제가... 골탄입니다. 어... 관통력이 306mm뿐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떡장 중전차들하고 싸울 때... 구축전차들이나... 문제가 좀 생깁니다. 306mm라... 어... 이제 적전차에... 확정한 약점을 노릴 수 밖에 없어요. 뭐 해치나 하부... 뭐 옆구리... 스프로킷 뭐 이런 거... 뭐 정면을 뭐... 포탑을 재놓고 뚫는다던가... 이런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약점 사격을 좀 잘해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탄 데미지도 좋은 편이고... 이제 고폭탄 데미지도 좋은 편이니까... 고폭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기고 다니면... 괜찮구요... 그건 그 아픈 상태를 받으신다... 엄청나게 도포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에 없앨... 재밌으니까요. 하나님의 원장님이... 그냥 지내되고 있다는 점이... 또, 마지막을 해치면... 좀 domin지 않겠지? 모르겠네... 그래도 그것은 정리해서 생성해... 네, 넌... 알지? 우리 에어디...